이제 다시 한번 헤를를 가봅시다 이제 다시 한번 헤를를 가봅시다 티룰은 생각보다 참 드는 데가 많아 필요한 게 많아 잠시만요 이제 지워지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요건이 지금지않을 수 있도록 깔는 게 좋더라 쩔어 창백 한참 찰떡 장은 한참 숙성 육병은 속절없이 죽고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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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 한 거 아닐까 이건 예전보다 잘 싸우긴 하는데 여전히 이게 헬에서 잘 싸울만한 그런 전력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것도 이제 낄 수 있군요 여기 힘을 6이나 높여주는구나 이제 낄 수 있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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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? 어쩌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아, 그게... 괴롭다고? 그럴 수 있지. 하기 싫구나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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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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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케인이라도 구해봅시다. 케인. 바나티시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토니 필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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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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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인 찾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왼쪽이라는 거 확인했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I can't. I shall make weapons from your bone. I shall take this to Chai-C. I shall take this to Chai-C. 안다리엘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안다리엘까지 가는 길이 힘들겠죠. 역설적이다. 나 참 역설적이야. 나 참 역설적이야. 나 참 역설적이야. I shall take this to Chai-C. I shall take this to Chai-C. Not in town. I shall take this to Chai-C. I shall take this to Chai-C. I shall take this to Chai-C. impossible i can't i can't i can't i can't impossible i ca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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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't i can't but cold and damp under the 하늘을 죽였다 자 가타코미 2층이구요 운이 좋았네 어 여기도 운이 좋네 어 여기도 운이 좋았네 아 4층이네요 잠시만요 일단 안다레를 잡든 안다레라고 떡을 치든 아무튼 얘들은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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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데미지 나는게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지 않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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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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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될까요. 아마존은 발키리가 있어서. 발키리로든 어떻게든 밀어붙이면은 어떻게든 되겠다.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데. 바바리아는 잘 모르겠어. 일단 여기까지 하죠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. 재방송 유튜브에.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 방송 종료하죠.